위에다가, 뼈면에다가 이렇게 실험을 넣어서 굳혀주시고 우와 깨져네, 깨져, 깨져, 깨져 어서 와요 아 졸려네, 눈 차이잖아요 왜냐면 밥을 먹으면 디저트가 생각이 나거든요 마치 그러면은 오늘 크렘브렐레라는 디저트가 있어요 크렘브렐레 이 차진 눈이 번쩍 띄워주게 해줄게 오늘 계란 살아 있네 자, 계란 노른자 3개 정도 껴트려주고 아이스크림 그 동그란 크기 3덩어리 정도 넣으면 돼요 불을 아득한 불에 눈으로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커스터드 크림처럼 걸쭉해질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눌러보지 않게 하는 게 키포인트네 그렇죠, 계란이 완전히 익어버리면 안 되고 걸쭉해지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15분 정도 굳히면은 금방 굳어지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뽀자작하고 깨지는 시럽을 만들 건데요 물 한 티, 설탕은 두 티 아, 물 한 티하고 설탕은 두 티 시럽이 갈색 나게 끓여지기만 하면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... 위에다가 벼면에다가 이렇게 시럽을 넣어서 놓쳐주시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고 다른 것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쪽에는 설탕을 이렇게 올려置고 토지는 제가 공구주신이 觉 corroова 아, 진짜? 우와아. 오케이. 오. 반갑습니다. 오. 우와. 깨지네, 깨져, 깨져, 깨져. 으음. 아, 내 살인데 이거? 응, 그래. 살아낸시로. 아우, 폭로 날라가네요. 안심해 보면 날 깨보면 알아요 굿뿍